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국입니다. 한국에서 데뷔한지 4년 됐지만 일본에서만큼 신인가수를 플라이어웨이로 인사드리는 신인가수 성인국입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데뷔하시나요? 일본에 데뷔하게 된 일단 저의 소감은요. 일단 굉장히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어요. 긴장을 많이 했는데 팬 이벤트를 통해 팬분들과 만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해를 못하시고 일본 팬들과 만나고 오신 일상은 긴장이 많으세요? 굉장히 즐거운 일들이 많았어요. 재밌는 팬분들도 많으셨고 그중에 제가 예전에 레이닝브루를 한 번 부른 적이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레이닝브루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불렀던 적이 한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국 활동과 함께 일본에서만큼 신인 가수로 이번에 데뷔하는 거기 때문에 플라이아웨이를 많은 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 플라이아웨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서인국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릿지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마디? 브릿지TV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서인국이었고요. 앞으로 서인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민아상아 시대로